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경주 명물 시범빵을 이제는 마음 편히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며 시범빵 판매 제동을 걸었었는데요. 어떻게 바뀐 건지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성 있는 가게들이 몰려있는 경주 황리단길. 평일인데도 경주의 명물 간식인 시범빵을 사 먹으려는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진짜 역사적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다호탑 그려진 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지난해 한국은행은 시범빵 업체들이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했다며 디자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시범빵입니다. 앞면에는 한글로 한국은행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영어로 뱅크 오브 코리아가 적혀 있습니다. 하느니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까지 나서 지나친 제약이라고 지적했고. 하느는 다음 달부터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화폐 도안을 활용한 양말과 열쇠 고리 등 다른 물품들도 허가 없이 팔 수 있습니다. 조금 어이가 없는 듯한 느낌? 조금 받았어요. 이제 써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한결 나아진 기분이에요. 다만 실물과 거의 비슷한 모조품이나 화폐 도안에서 인물만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